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운조커피와 함께 포근한 저녁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 이야기 한번 하러 갈 텐데요. 베트남 전에 ETF 같은 거 하셨던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펀드나 이런 거 많이 하셨다가 별로 결과가 안 좋으셨던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와 함께 베트남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미래세 대우 리서치 센터에서 중국 신재생과 베트남의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대 연구원입니다. 미래세 증권 아닙니까? 아 미래세 증권입니다. 아 박용대 연구원님 애사심이 이렇게 없으셔서 어떻게 해요. 회사 이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의기 손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래세 대우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미래세 증권으로 최근에 아마 사명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세 증권의 우리 박용대 연구원님과 함께 베트남 증시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실 그리고 가장 큰 기업이죠. 빈그룹 이야기 중점적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증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베트남 증시는 어땠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시면 한국과 아주 친하고 우리가 많이 여행 다니는 국가이긴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저희 과거 2008년에 폭락의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고요.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각종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개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체제로는 공산주의가 나머지는 자본주의겠죠. 아니면 존재가 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도 베트남 기업들이 그러니까 영문 공시 이런 것들이 큰 기업들은 연간 분기 그런 공시들을 하지만 아주 작은 기업들은 영문 공시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베트남어를 해야지만 공시를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좀 접근성 측면에서 좀 얻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 박용대 의원님은 왜 이렇게 피부가 뽀얘세요? 최근에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했습니까? 신부가 작아진 건 아니죠? 아닙니다. 화면 보니까 아직 뽀얗게 나오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피부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대 의원님 과거 2008년에 진짜 그때 손에 엄청 보신 분들이 아마 좀 있으실 테고 그래서 다시는 베트남 뒤도 안 돌아본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투자하기도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어떤 기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장기 성장성을 보면 당연히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그런 시장임에는 분명하고요. 기본적인 주식시장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요? 네. 호치민, 하노이, 업컴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상장 요건이 까다롭고 대용주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입니다. 아, 거래소가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베트남 ETF, 베트남 펀드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호치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한 400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 총액은 한 22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 지수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왼쪽부터 코스피, 코스다, 코넥스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평균 거래 금액이 호치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600억 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일단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영 기업이 많습니다. 국영 기업이 많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지분 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안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샀다 오늘 팔지를 못합니다. 흔히 이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샀다가 팔아야지 이제 수익이 찍히는 걸 보시고 좋아하시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면 3일 후에 팔 수가 있습니다. 3일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의 종목들을 묻어놓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2시간만이라도 장기 투자인데 저는. 그리고 이제 호치민 거래소를 조금 더 파보면 제가 이제 시가총의 상위 20개 종목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호치민 시장에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이 안 보이실 텐데 그나마 이제 조금 아실 것 같은 기업은 싸이공 맥주나 아니면 저가항공으로 유명한 비엣젯 항공. 비엣젯. 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또 이제 이 20개 종목 중에서 은행이 7개라는 점. 그리고 또 부동산, 음식료, 내수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이 좀 특이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 일본이나 한국, 중국 대비해서 이제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은 전혀 없고 좀 내수 관련 그런 업종들이 많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빈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은 완전 민영기업이에요? 아니면 여기도 정부에 막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는 민영그룹입니다. 완전 민영이에요? 네. 그런데 민영그룹이지만 정부의 말을 잘 듣는 뭔가 민영같지 않은 민영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같지 않은 민영기업. 베트남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개별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빈 말고는 딱히 할 곳이 별로 없겠군요. 뭐 마산그룹도 있고요. 아니면 베트남의 포스코라고 불리는 호아팟그룹. 시총 5위 기업인 호아팟그룹도 많이 투자하시고요. 아니면 유제품으로 유명한 비나밀크 많이 투자하십니다. 여기가 시총 4위예요? 네. 비나밀크가? 네. 원래는 비나밀크가 과거에 계속해서 시총 1위를 하다가 빈그룹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빈이랑 비나랑은 상관없는 회사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호치민 시장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우리가 알면 됩니까? 일단은 향후에 베트남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성장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 연령도 적고 어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수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은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향후에 조금 예의주시해야 할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국가 신용 등급이거든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신용평가사별로 다르지만 WB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 적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두 단계에서 세 단계의 그런 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도 잘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적당히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등급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등급 상향이 일어나려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디스나 피치 레이팅스를 보면 올해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기에는 한 2, 3년 내에는 투자 부적격에서 투자 적격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수급적으로 되게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에 대한 인기는, 관심들은 되게 많으신데 연기금이나 큰 펀드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 적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펀드들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나라가 국가신용등급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 같고요.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MSCI 이머징 시장 편입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론티어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것도 업계에서는 2, 3년 내에 이머징 시장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머징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들의 규모가, 프론티어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머징 시장에 편입하게 된다면 베트남이 수급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수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베트남에 간다 치고, 그럼 제일 큰 회사가 빈이라고 치고, 빈에 들어가려면 빈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돈 버는 회사입니까? 여기는. 일단은 베트남의 삼성 혹은 현대그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룹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베트남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뽑으라면 빈그룹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계속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항상 바꾸려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치민 아까 거래소가 226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빈그룹이랑 빈그룹 계열사들의 시총을 다 합치면 45조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베트남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진짜 삼성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팜였뻕이라는 회장이 원래는 우크라이나 유학생이었어요. 거기서 베트남 라면을 팔다가 대박을 쳐서 그 기업을 넷슬레의 1.5억 달러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부동산이나 리조트 사업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빈펄 리조트?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 해외여행이 3년 전쯤에 거기 한 번 간 건데. 네, 네. 오, 빈펄 리조트. 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크게 부동산, 인더스트리아인 테크놀로지,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초기에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쇼핑몰 임대, 리조트, 놀이공원, 골프장 이런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 산업에 진출을 합니다. 병원, 교육, 대학교, 유통산업에 진출을 하고 2017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조업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전기 오토바이. 자동차 만들어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고 그 다양한 산업에서 선두지위를 지금 거의 1위를 하거나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베트남의 경제를 대변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빈그룹이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고, 그런데 성장성이 꽤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빈그룹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까? 빈그룹 내에서? 네, 아무래도 초기에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순이익단에서 비중이 꽤 큰데요. 매출에서는 거의 한 80% 차지하고 순이익도 80,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그룹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쪽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가 양질의 토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얘네가 1.6억 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의도의 거의 한 8배 수준이고 2위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의 24배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향후 10년간 개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부동산 쪽에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가 원래는 베트남이 1인당 GDP가 2,500불밖에 안 되거든요. 3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고가 아파트, 럭셔리 아파트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빈 그룹이? 네, 빈 그룹이. 그래서 그쪽 시장을 꽉 잡았고 최근에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도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중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장축을 고가 아파트에서 중가 아파트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700만 원 이상 정도고요. 그리고 또 중가 아파트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베트남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네가 진행했던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가 비놈스 센트럴파크라는 단지인데 이게 호치민 중심에서 그랩을 타고 한 15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되게 베트남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7개 동이 있고 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만 가구? 네, 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분양률 다 팔렸고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런 주거 편의시설을 잘 해놨어요. 빈그룹이 아까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쇼핑몰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단지에 가면 돌아다니자 보면 빈그룹이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와 쇼핑몰, 공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으로 치자면 프로지오, 자이, 레미안 이런 단지 뺨치는 수준의 고급 단지를 빈그룹이 만들고 있었던 거죠. 평당 700이라고요? 분양가가 이제 700이고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했다가 지금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면 한 40평대 정도 되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인구가 거의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당연히 1%면 돈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이런 동네에 살겠고 또 외국인들이 한 30%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분들도 많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는 뭐 주거 조건 같은 것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꾸며놨겠군요. 쾌적하고 교육 환경도 되게 좋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급 아파트가 처음에 집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가 아파트 쪽으로 이제 성장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빈그룹이 가지고 있는 토지은행을 바탕으로 중가 아파트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의 2개, 호치민의 1개 이렇게 대형, 거의 신도시에 가까운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얘네가 각각 한 4만 7천 세대, 4만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4만 5천 세대. 그래서 지금 2019년에 론칭을 시작하고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분양을 이제 한 5차, 6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90%, 100%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돈 많은 분들이 많군요, 이제. 네, 그런데 이 중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3억 정도는 안 하고요. 싸면 한 4천만 원부터 한 1억 5천까지. 이때는 이 아파트 단지는 평수가 작죠. 네,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도 살 수 있습니까? 네, 외국인도 살 수 있습니다. 30%까지. 사는 거 말고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네,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됩니까? 소유는 안 되죠.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소유는 못하고 50년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50년부터. 아, 그러면 좀 어려운데. 내가 소유를 하는 건 아니군요. 네. 50년 동안 내가 임대? 네. 아, 그럼 좀 비싼데. 네, 그래서 이 중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빈홈스 센트럴파크처럼 빈그룹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 학교,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트남 국민 입장에서는 살고 싶죠, 이런 곳에, 쾌적한 곳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빈홈스 오션파크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에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플로리다 백사장을 옮겨놨습니다, 단지 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앞에는 고급 빌라들이 있고요. 뒤에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가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완성됐고 입주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빈그룹이 부동산 사업을 베트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토지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쪽으로는 그렇고. 제조업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빈그룹이 자동차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진출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글로벌 완성차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그룹이 진출을 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도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빈그룹이 총대를 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 좀 곽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캄보디아나 미얀마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만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부가 가치 사업을 조금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사업을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현대기아차가 원래는 일본차, 독일차를 많이 뺏겼다가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생태계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한 것도 크기 때문에 베트남도 그런 모델을 도입을 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까? 현재 만들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시장 점유율이 5%, 작년에는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빨리 만드는 것 같고 자동차, 오토바이도 워낙 베트남에서 많이 타시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에 예를 들어 빈그룹 같은 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결국 당이 결정하면 기업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당, 정치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도대체 베트남은 없나? 이게 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죠.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이 바뀔 걱정은 안 하는데 당이 마음이 바뀌면 즉 지도자가 빈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다른 기업 키우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한 번에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빈그룹이 쏟아부은 돈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10총의 20%가 빈그룹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그룹이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빈그룹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 세제 혜택을 주고 뭔가 좀 수입차들 들어오는 거 조금 막아줄 테니 너네가 한 번 잘해봐라. 우리가 밀어주겠다라는 좀 안목적인 딜이 있었기 때문에 빈그룹이 자동차를 사업을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리스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가 알아서 자생적으로 사고 정치는 그런 거 관여하지 않는다는 상황이면 오히려 빈그룹이 자생력을 가지고 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거 다 보호해 주고 막아줄 테니까 너 한 번 커봐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넌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아웃이야.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라 그게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에 갖다 바쳐야 되는 돈도 많거나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도 보셨다시피 신재생이나 자동차나 처음에는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잘 키워주고 그다음부터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으면 보조금도 끊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도 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빈그룹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보호받아야 한 그런 단계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빈그룹의 운명이 베트남 증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심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사실 빈그룹이 굉장히 잘하고는 있지만 다른 여러 사회 인프라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빈 혼자 막 열심히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생각보다 이 사회라는 게 혹은 기업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 곧곳 여러 기업들이 같이 경쟁하고 이러면서 크는 걸 텐데 그런 여러 단점들을 커버하고라도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려면 훨씬 더 내가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보다 높은 성장이나 이익을 내가 기대를 해야 그걸 이제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또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은 잘하고 있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땅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분양가도 올라갈 테고 그러면 이제 빈그룹의 실적도 올라갈 테고 그래서 부동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자동차 사업이 어떻게 잘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자동차 베트남 아시다시피 이제 오토바이가 되게 많잖아요. 베트남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제 성장 여지가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에서 한 해 동안 팔리는 신차 판매량이 한 30만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빈그룹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생긴 이유가 아직 시장이 작기 때문에 얘네가 따라잡을 그런 타임도 있고 뭔가 좀 로컬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커가는 시장에서 뭔가 조금 더 실적을 더 잘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좋은 실적 아니면 전 세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도 훨씬 더 높은 예를 들면 연 한 30%씩 막 성장한다. 이러면 갈 수 있죠. 그 정도 성장성이 나옵니까? 자동차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연 30%씩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는 지금 한 14%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30만 대 팔았는데 업계에서는 2023년까지 60만 대가 팔릴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한 두 배 정도인데 성장률은 그렇게 오토바이 대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이게 또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인프라도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난 5년 동안 얘네가 한 70조 원 정도를 공공투자를 집행을 했는데 향후 5년 동안 한 160억 원 정도? 거의 한 꽤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투자하면 도로 개발, 다리 세우고 고속도로 여러 가지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거에 들어갈 텐데 그런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인프라도 갖춰지고 소득도 올라가고 값싼 그런 모델들도 나오면 아마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기하급수적 폭발한 그런 시점이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 막 들어가서 막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제한들이 좀 있나요?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국가 보안 관련된 그런 산업에는 외국인 지분 한도가 30%로 제한되어 있는데 빈그룹은 없습니다. 빈그룹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막 메이저로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약간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성장성 있는 회사들 보다도 더 좋은 어떤 메리트?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치죠. 삼성 같은 회사는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믿음을 줄 만한 이런 것들이 빈그룹에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베트남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회의 주식 계좌에서 베트남 주식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 그냥 해서 거기서 리스트 보고 바로 그냥 환전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달러로 삽니까? 아니면 베트남 동화로? 엄청 비싸겠네 한 주당. 거기 단위가 워낙 크잖아요. 쌉니다. 예를 들어 빈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4만 동인데 14만 동? 20으로 남으면 7천 원입니다. 아, 20분의 1이에요? 네. 7천 원에 한 주. 한 주씩 살 수 있고요? 한 주씩 못 사고 10주씩. 아, 10주씩입니까? 네, 100주씩 살 수 있습니다. 상한가, 한가 있습니까? 상한가, 한가 7%. 7%? 호치미는 7%고요. 하노이는 10%. 하루에 많이 먹어도 7%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등락이 좀 심합니까? 베트남은 주식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글로벌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일평균 거래 금액이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글로벌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많이 때려요. 그러면 호가창이 흔들립니다. 그냥 상한가를 찍어버립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베트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산의 한 5%나 10% 정도를 그냥 묵히는 스타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단타가 워낙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자산 배분은 글로벌로 해야 되니까 미국에도 혹은 중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베트남에도 유럽에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중에 하나 만약 베트남을 우리가 한다면 나라는 어쨌든 계속해서 굉장히 젊은 나라고 앞으로 성장이 충분히 예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가 있는 건 좋은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는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베트남 혹시 빼먹으신 말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굉장히 뽀얀 피부로. 피부가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피부가 아무리 집에만 있으셨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예쁜 피부에 우리 박용대 연구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베트남 한번 저희가 공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바로 투자하기는 조금 저는 섣부른 것 같고요. 조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료들은 미래세 증권 홈페이지 가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용대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